2라운드 먹방를 희생하며, 빌빌빌빌리에 우린 언제까지 함께지? 영원히 숨을 수 없애 왜 다들 애쓰는지 우리가 올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미리 준비들을 안 하는 거지? 좋은 일, 쉴 시간이야 잠시만요 다음 먹이야 늑대 그 수위에 먼 길 달려오느라 고생했어 총관리 그럼 그것은 가장 많은 철폭함을 찾으세요 도망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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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데이 이쁘다 도움말고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